뭐합니깡? 보면 몰라용 컴퓨터 하자나용 아니 컴퓨터로 할 거 있대서 비켜줬더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깡? 누가용? 니가 할 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깡! 내가용? 어… 혹시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슴갱? 아니 컴퓨터 안 할 거면 우리 게임하겐 비키십시오! 아… 뭐 하려고 했는지 생각나슴갱? 누구세용? 야이 찌발년아! 야! 나 왔다 새끼들아! 어? 주인님 오셨슴? 에잉! 저것 좀 보란 말임댱! 주인님 생김새가 이상함댱! 집사 얼굴은 원래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깡! 새삼스럽게 웬 호들갑입니깡! 얼굴이 못생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이 아니란 말임댱! 어 아무리 집사가 못생겼어도 그렇지 사람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깡! 뭘 봐 이 새끼들아… 으아아아아악!!! 헤헤헤헤헤헤헤… 놀랐지 이것들아? 이게… 어떻게 된 겁니깡! 아아아아아악!!! 사촌동생이 키우는 앵무새인데 사촌네가 다같이 1박 2일로 여행 다녀온다고 해서 하루만 맡아주기로 했어 우와 완전 멋있게 생겼슘댱! 금발 채닝 양아치 같이 생겼습니댱! 머리 어디 미용실에 서있어영? 누웠어영? 아 그리고 이름은 브리트니 점래래 이름 진짜 병딱 같습니댱! 야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게 이름 가지고 놀리면 어떡해!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 빨리 갔다올테니까 니들끼리 좀만 놀고 있어 갔다올게 뭐 아무튼 우리 구역에 온 것을 환영 안 합니땅! 아가리 싸물고 조용히 지내다 가십시오! 족가! 어디 이 좀만한 떼꼴록새끼가 들어온 아빠를 들이밀어 디질라고! 아이 핸드폰 놓고 갔네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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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… 역시 착한 앵무새구만 그럼 다녀올게 뭐? 나 이름이 병딱 같애? 니 얼굴이 더 병딱 같애 이 좀만한 땅딱보색! 아이 바지를 안 입고 갔네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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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…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앵무새가 또 있을까? 집사! 이 새끼 순 욕쟁이 새끼입니 땅! 속지 마십시오! 뭔 소리야 욕쟁이는 너겠지 괜히 질투 나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사이좋게 놀고 있으란 말이야 그럼 난 진짜 다녀온다? 콱 그냥 털다 뽑고 빵댕이 4분의 3박자 밑으로 존하세게 때려볼라 개 호랑 먹고 염병 시비리야 수박 씨발라 먹을 새끼가 야 이 개 찌발레나!!! 엉? 니가 빡쳤으면 뭐 어쩔건데 이 땅따보 새끼야? 콱 그냥 초콜릿 먹여서 화철길 보내 벌라 뭐래 이 씨바 새끼가? 콱 그냥 봉낼 개패드집 해서 개똥 만들어 벌라 니 엄마 고양이 히히히히히! 개고양이 새끼들 쌍으로 빡쳐서 부들내죠? 근데 기존만 해서 털끗 하나 못 건드리죠? 아무것도 못 하죠? 과몰입노 과몰입노? 저 금발 태닝 양아치 새끼가? 야 브리트리 점내! 정정당당하게 내려와서 숭부하십시오! 응 절대 안 내려가 꼬면 욕으로 숭부해 히히히히! 내 친구들이 더 이상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슘뎅! 엥? 뭐야 저 쥐새끈! 너무 쬐깐해서 있는 줄도 몰랐자노! 히히히히히! 야잇! 멍충해! 바보! 똥끼야! 콱 그냥 XX 바꿔서 밀가루 XX 가지고 튀겨먹는다 이 ㅆ놈 개X 같은 쥐새끼가! 야 시시하다 시시해 욕 좀 하는 놈들인 줄 알았더니 그냥 척밥들이었구만! 이잉! 저 새끼가 진짜! 누구세요? 아이씨 깜짝이야! 아이씨 뭐야 저 멍청한 쇠 레가리지… 다녀왔습니… 으에에에에!? ㅁ! 브리트니 점내!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! 저 새끼가 자꾸 욕하고 꼴박개해서 몇 대 때려줬습니땅! 아니 이건 몇 대 때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조져놨잖아! 얘처럼 착하고 순한 행모세가 너네한테 욕을 해봤자 뭐 얼마나 심한 욕을 했다는 거야! 나보고 개 호랑말코였명 시베리아 수박 씨발라먹을 새끼라고 했습니땅! 이 정도는 친구끼리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욕이잖아! 저한테… ㄱㄲ려서 밀가루 붙여가지고 튀겨줄라 씨발놈 개X같은 쥐새끼가라고 했슘댱… 어… 쪼, 조금 심하긴 한데 그 정도도 뭐… 음… 확실히 선 넘긴 했네…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해 이것들아! 얘가 사촌동생이 얼마나 아끼는 앵무생인 줄 알아? 병원… 병원… 그, 그래! 일단 얼른 동물병원에 데려가자! 맞아용 얼른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시켜용 수술? 그 정도로 많이 다쳤으려나? 그 수술 말고용 뭐? 그럼 뭔 수술? 충성화 수술? 여기가… 어디요?